SBS MTV와 일본 TBS 채널 MTV 아시아, MTV 러시아, MTV 히트 프랑스와 함께하는 더쇼 2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강다니엘 축하드립니다 더쇼 초이스 강다니엘 씨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정말 제 내면에서 무겁고 진지한 얘기였는데 이 곡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다니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들려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무대 세트 너무 멋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더쇼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강다니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더쇼 초이스를 자축하는 킹다니엘의 소울풀한 앵콜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 스페셜 MC로 다시 선 기분이 어떠세요? 수연 OPP-A 아, 일단 먼저 너무 행복했고요 네, 이렇게 테레비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항상 열심히 하는 수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키스미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네, 훈 OPP-A 오늘 어땠어요? 아, 네, 저는 오늘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더쇼 제작진 여러분들과 키스미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쇼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유키스의 좋은 기운, 희망, 에너지가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I Wish 2021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더 업그레이드된 비주얼과 재미로 새롭게 시작할 더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다음 주 더 업그레이드 다음 주 더 업그레이드 다음 주 더 업그레이드 짙어진 밤 Lord in the dark 눈을 가르 demons in the night 감사합니다